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정말로 혼자 타신 거 맞나요? 주말이고 해서 양산에 있는 친구랑 술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 집이 부산인데 양산에서 저희 집까지 할증 붙고 택시비가 삼만 몇천원쯤 하는 거리입니다. 술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새벽 3시경쯤 됐는데 그날따라 제가 술이 빨리 취하는 것 같아 그만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걸 극구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마침 부산차고에서 편히 가겠구나 싶어 뒷좌석에 아주 편한 자세로 몸을 묻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게 몸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은 감기지 않더군요. 새벽이라 양산간 부산 북도변에는 차는 거의 다니지 않고 나를 태운 택시만 어둠 속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달리더군요. 술기운에 무서움도 덜하는 만 하체가 굳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겁나게 달리는 택시를 애써 외면한 채 어둠컴컴한 창반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턴가 계속 앞에 시선이 느껴져 살짝 룸미러를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기사분께서 절 일끗힐끗 룸미러로 절 훔쳐보고 있더군요. 그 어둠컴컴한 차 안에서도 그 기사분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차가 한두 대씩 달리고 가로등 불빛을 스쳐 지날 때 그 기사분께서 몸을 심하게 떨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술이 확 달아나며 운만 생각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얼마쯤 달렸을까 아파트 불빛이 보이고 가로등과 신호등으로 인해 주위의 어둠이 사라졌을 때쯤 그 기사분께서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타지 않았냐고 제게 묻더군요. 저도 모르게 자신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대답과 동시에 택시가 급제동을 하더군요. 그 고요한 새벽에 끼익하며 차가 미끄러져 나갈 때 아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앞면전은 앞 운전석 의자에 튕겨놔딴 굴었습니다. 순간 정신을 놓았다 깼는데 깨서 보니 기사분께서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치고 머리를 숙인 채 심하게 떨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도 택시가 왜 급제동을 했는 줄 몰랐는데 주위를 추스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한잔하면서 얘기해 주시더군요. 장시간 운전하면서 정신이 묵롱한 상태에서 절 태웠는데 국도에 접어들어설 때쯤 잠깐 룸미러로 절 쳐다보니 제 옆에 한 아주머니가 같이 하나 있더라네요. 저와 타지 않은 건 아시면서도 피곤해서 자기가 못 받겠지 애써 생각했다네요. 참하고 어두컴컴한 북도변에서 제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던 거죠. 아닌 건 아니까 극도의 공포 속에 사진은 떨리고 오로지 불빛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바른 엑셀레이트를 무의식적으로 끝까지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빛을 보고서야 그나마 내게 물었는데 나의 대답에 극도로 긴장해 있는 전신이 순간 엄청난 공포로 엄습해 오더랍니다. 물론 난 내 옆에 앉는 채 같이 왔다는 그 아주머니도 생각하면 무섭지만 그보다 날 쳐다본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내 옆 좌석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던 눈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다들 잘 안 믿으려고 하더군요. 간혹 수긍해 하는 친구 중엔 피곤해하는 기사분이 헛것을 봤으리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겪었던 제일 큰 공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가 죽었다. 2013년에 해가 저물고 14년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던 그날이었다. 진주와 단둘이 떠난 정동진 여행이었는데 우린 그곳에서 새해 첫날의 새로운 생명과 마지막 생명을 함께 마주하게 되었다. 난 짐작할 수가 없었다. 또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이겠구나 하고 폰을 열어 방금 내게 수신된 문자를 확인했는데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내게 온 문자는 다름 아닌 친구 정식이의 사망 소식이었다. 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그 두려움 표정조차 숨기지 못했다. 그런 모습을 본 것일까 마냥 옆에서 웃고 있던 진주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말도 나오지가 않았다. 답답해. 왜 그러는 거야? 내 옆에선 진주가 막무가내로 내 휴대폰을 집어갔고 진주 역시 휴대폰 속 정식이의 사망 소식 문자를 보고 얼음이 된 채로 내게 물었다. 이거 뭐야? 장난치는 거지? 그치? 한두 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오늘은 만우절도 아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좋은 날 이런 기분 나쁜 장난을 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저 한숨 밖에 나오질 않았다. 주변을 잠시 바라보자 다른 사람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좋아하고 있었다. 우리와 같은 커플도 있고 가족들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태양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다시금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확인했다. 영호야 어제 새벽에 정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거의 10년을 봐온 친구가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정말이지 너무나도 슬프고 그로웠지만 정말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진주에게 가자라고 말을 걸었다. 넋을 놓고 허공만을 바라보던 진주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우리 둘 다 그저 말없이 내 자동차에 올라탔다. 나는 정동지를 빠져나왔어야 전화를 걸었는데 어 상민아 어느 병원이야? 라고 물었지만 조용했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주변의 소리는 그저 조용했다. 보통 장례식장이라면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던가 생각해본 나였다. 사거리 병원이야. 상민은 내게 병원의 위치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고 나 또한 내비게이션의 위치를 찍고 있었다. 아직까지 주변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례식 또한 처음 가보는 장소였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았다. 무엇보다 나의 학창시절과 방황하던 20대 초반의 시절을 같이 보내었던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이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진주와 내 폰이 동시에 배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었다. 이런 경험도 처음인 우리 둘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진주에게 내 폰을 건네주며 운전 중이라 확인을 못하니 무슨 문자인지 좀 봐달라고 재촉하던 나였다. 그러자 진주는 자기 휴대폰에 온 메시지와 내게 온 메시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말을 꺼내왔다. 정식이 죽은 거랑 장례식장 위치 단체 메시지인 것 같아.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차라리 장난이었다고 보내온 문제였더라면 이렇게까지 기분이 우울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난 글로브 박스를 가리키며 진주에게 말을 걸었다. 무 있을 거야 좀 꺼내줄래?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사두었던 500ml짜리 물병을 꺼내들고 나는 바짝 마르는 입안에 물을 머금고는 잠시 정식이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진주에게도 통식이의 죽음을 알려준 상민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 때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위가 온몸을 티덮고 눈발이 날리던 어느 날이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당시 난 친구들과 포차에서 오돌뼈에 소주를 한잔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다. 추위도 추위였지만 온통 길바닥이 얼어있어서 안 그래도 추기가 올라오던 나는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엉덩 방아를 치어가며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체 모를 무언가에 의해 뒤로 고꾸라졌는데 한참 동안 기절을 해 있다가 일어나 보니 왼 풀밭에 누워있었다. 머리를 다친 것인지 두통에 어지럼증까지 더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난 해야 해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풀밭이었다. 원래부터 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나였지만 생전듯도 보도 못한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범위는 정말이지 머리가 어지러워 빙 돌아 쓰러질 정도로 광대했다. 대체 이곳은 어디고 난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통증이 가시지 않은 머리를 난 손으로 어루만지며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은 보이지 않고 꽃밭 또한 계속해서 수평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체 얼마나 걸은 것인지 갈증도 나고 다리도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도저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꽃밭에서 난 강을 발견했다. 그 강에는 웬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서 계셨는데 마치 나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난 지푸러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냅다 뛰어서 그 노인들 곁으로 향했다. 그리고 니네 소리쳤다. 이봐요.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말하자 굉장히 인자하게 생긴 할머니께서 낄낄거리며 내게 대답해 주셨다. 삼도천이다 이눔아. 삼도천? 처음은 그 이름이 낯설었으나 점차 기억을 되살리면서 난 곧 생각해낼 수 있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기 위해 건넌다는 그 삼도천이었다. 그 그렇지만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거지 난 다시 그 노인에게 물었다. 전 죽지 않았어요. 제가 왜 여기에 있나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한 가지 더 있었다. 책으로나 TV로나 사람들이 말하는 삼도천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줄을 서고 배를 탄다고 했는데 이곳의 사람이라고는 나와 두 노인 그리고 아무도 없다. 한참 생각을 하던 내게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꺼냈다. 부하하니 죽고 싶지도 않은 모양인가 본데 그라믄 나랑 약속 하나 할래? 난 간절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 집으로 가고만 싶었기에 나는 바로 그 할머니의 약속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대답해버렸다. 하지만 그 약속이 무엇인지 난 듣지 못했기에 다시 할머니께 되물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뭡니까? 그러자 두 노인은 다시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말을 꺼냈다. 낄낄 별거 없다. 네가 제일로 싫어하는 예 하나를 너 대신 보내. 그러면 된다. 그런데 그때였다. 할머니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갑자기 물고문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허억 소리를 내며 깨어날 수 있었는데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자 풀밭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한 병실에 누워 있었다. 깨 나셨네 아이고 순간 목소리를 듣고 놀라 옆을 바라보자 웬 아저씨 두 분이 서 계셨고 내게 말씀을 덧붙이셨다. 그날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귀가를 하시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았고 급히 신고를 해 병원으로 이정이 되었다고 한다. 아주머니께서는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 급히 가봐야 한다며 간단히 조사를 꾸미시고 바로 귀가 조치를 했다고 한다. 휴 그렇담 과연 내가 꿈에서 본 그것은 무엇일까 그저 꿈이었을까 생각하던 나였는데 겨 보조석에 앉은 진주가 날 부르는 소리에 난 깜짝 놀라. 어어 소리를 내며 눈을 부릅뜨고 앞을 보았다. 뒤에서는 클락션을 울리고 있었고 진주는 내게 소리쳤다. 너 방금 사고 낼 뻔했어 알아? 잠시 잠깐 그날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뿐이 왔는데 정신을 놓고 있었나보다. 어어 미안 놀랬지? 딴 생각 좀 하느라? 라고 내가 말했다. 단뜩 흥분해 있는 진주를 진정시키며 나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다. 그리고 서울 톨게이트로 빠져나와 난 좀 더 빨리 운전하려 했으나 옆 좌석에 앉는 진주는 절대 안된다며 천천히 달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내 음성을 흘려보내고 있었고 얼마 더 가지 않아 이내 곧 상민이가 알려준 병원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나는 진주에게 주차하고 갈등이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마땅한 자리를 찾고 있었다. 앞, 뒤, 옆을 봐도 죄다 꽉꽉 막혀있는 탓에 결국 남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료 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해두었고 이내 차에서 내려 걸음을 옮겼다. 장례식장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이구나라고 난 잠시 생각했다. 하늘은 맑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인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곧 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다다랐고 식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창들 여럿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울고 있는 여자친구들 미간을 찌푸리고 소주를 훅 털어 마시는 남자친구들 풍경을 보고 있자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상민이가 내 옆으로 와있었고 이제 오냐며 나를 반기고 있었다. 이 녀석도 운 것인지 눈시울이 부여져 있었다. 향 꽂고 절 두 번 반하면 돼. 속은 대며 내 귓가의 방식을 알려주고는 멀찌감찌 떨어져 있던 상민이였다. 그리고 나는 향을 꼬집며 무의식 중에 정식이의 영정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친구이지만 소름이 끼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나 보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어 절을 한 뒤에 정식이의 어머니를 뵈었다. 잠시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나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옆쪽으로 이동을 해 친구들을 만났다. 종이로 된 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푹 털어 마시자 알코올 양이 코를 찌르는 것이 참 씁쓸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오가며 이미 주량을 넘어섰지만 이상하게도 술이 취하지가 않았다. 전혀 멀쩡해 있었다. 알떨떨한 기분도 들지 않았고 물을 마시되 참 기분이 묘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진주는 내게 다가와 다들 일어나려는 분위기니까 우리도 그만 일어나자고 말을 꺼내기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보리를 봤다. 그때 다시 내 머릿속을 파고들듯 생각이 났다. 정식이가 사망하게 한 달 전쯤이었을까 술을 마시며 재밌게 놀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와 하는 소리지만 사실 학창시절 진주와 연애를 했었다는 사실을 내게 정식이가 밝힌 적이 있었다. 난 술김에 그 발언이 너무나도 화가 났고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정식이에게 괜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문득 3년 전 꿈속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며 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니가 제일로 싫어하는 아 하나를 니 대신 보내그라 그라믄 된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라며 난 애써 나를 다독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진주를 데리고 식장을 빠져나왔다. 다급히 행동하는 나를 보니 무언가 이상해 보이긴 이상해 보였던 건지 진주는 내게 물었다. 왜 그래?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다며 날 쏘아 대던 진주였다. 난 그저 술이 좀 취하는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댈고는 피곤할 테니 오늘은 먼저 들어가라고 진주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고 난 다시 차를 주차해두었던 유료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겨 내 차에 시동을 걸고 생각하고 있었다. 꿈에서 나온 노파 정시 아닐 거야. 혼잣말을 하면 난 얼른 가서 샤워를 좀 하고 쉬어야겠다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기어를 올리고 엑셀을 밟으며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향했는데 운전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막걸리를 먹은 것처럼 취기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집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이지만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난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다. 차선을 변경한다는 게 유턴을 해버려서 마주 달려오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는데 그때 누군가 내 뒷가에 속삭이듯 목소리가 들렸다. 별거 없다. 네가 제일로 싫어하는 예 하나를 너 대신 보내라. 그러면 된다. 그란디 그놈아 저승 보내고 그 다음에 니델로 가도 되겠나. 세 번째 이야기 시골 중에 시골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된 나는 어차피 이곳에서도 그다지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못하였기에 별다른 반감 없이 그 뜻에 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도착한 직후 전에는 없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더라도 아파트에서 난 부러울 것 없이 자라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된 곳은 정말 집이라고는 무색할이 마치 형편없는 곳이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하기 그지없는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 꼭 직장을 옮기기 위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집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처없는 어린 시절이었기에 당시 이런 곳으로 이사를 행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더더욱 커져만 갔었다. 경상남도 엑스엑스군 엑스엑스우 여태껏 살아본 적 없는 시골 중에 시골 정말 옛 이야기 속에서나 들어보던 오일장이 있던 그곳 시골에서는 15살의 어린 나이인 내가 놀만한 곳이 너무도 없었다. 오락실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노래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긴 그런 곳이 있다고 해도 생전 처음 오는 이곳에서 아는 이가 있을 리도 없었기에 점차 심한 외로움과 우울증까지 생기는 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계약이 다가왔다. 전교생이 채 100명도 안되는 작은 중학교 내가 다니던 학교는 한 반이 40명 가량인데 반의 이곳에서는 한 학년이 40명에 채 못 미치는 시골 학교였지만 그것도 나름 운치가 있어 보였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같이 지나고 순박했기 때문이었다. 또다시 친구를 어떻게 사기나 걱정투성이었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붙어 친했었던 것처럼 친절하게 내게 다가왔다. 허름한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에 대해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들도 놀 곳이 없어 혼자 우울해했던 일들도 하나둘 사그라들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난 즈음에는 모든 아이들과 마치 수년간 알고 지내온 것처럼 절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얌전한 고양이 부투막에 먼저 올라간다라고 했던가 나는 마을의 어느 아이들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말썽꾸러기가 되어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는 것도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방을 가는 것도 아니었기에 매일 야구를 한답시고 이집자집 유리창을 깨놓거나 장독대를 박살내는 일이 드러났다. 나의 악명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같지만 그의 비례에 나와 친해지고파하는 아이들도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결국 도랑동네에 전례없는 최악의 말썽꾸러기가 탄생하게 되었다. 내가 대체로 하는 일은 이랬다. 마을 상회에서 과자를 훔치는 것은 물론 나약한 녀석을 괴롭히거나 심심하단 이유로 마을의 복숭아 농장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등등 사실 요즘 인심 같았으면 대반의 파출소에 신고를 할 만한 것이었겠지만 워낙 사람들 하나하나가 마음씨가 좋은 동네였던지라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리였다. 차라리 그런 일을 계속하지 않게끔 신고를 했더라면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며 지금 나의 느리에 남아있는 그 기억들이 없었던 일이 되었다면 좋았을련만 2층짜리 중학교에는 총 5개의 반이 있었다. 23명 정도가 모여있는 1학년 1반 30명 정도가 모여있는 2학년 1반 그리고 25명 정도가 모여있는 3학년 1반과 10명 정도가 있는 특수반 나는 그 특수반을 무척이나 싫어했었다. 기분 탓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복도를 걷다 특수반을 지나게 되면 왠지 모를 불쾌한 악취가 나는듯 만했다. 사람의 마음을 볼줄 모르고 겉만 보게 되는 어린 나이였다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하다.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불쾌함 역겨움 등등의 감정 그들도 그들이 원해 장애를 얻게 된 것은 아니라지만 일반인인 우리가 본 장애인은 사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저려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아무 즐겁게 뛰어놀다가도 특수반 앞을 지나게 될 때면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곤 했었는데 더더욱 그 불쾌한 기분을 배가시키는 것은 하나의 시선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느낌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최연정이라는 한 여자아이의 눈빛이었다. 계약당 일날 마치 계약인 것을 몰랐다는 듯이 막 일어난 듯한 부시시한 머리에 씻지도 않았는지 얼굴 여기저기에 거무스름한 때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여자아이를 만났다. 마치 정신연령이 어린듯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아이는 무슨 이유에선지 내 뒤를 졸졸 쫓아다녔고 처음 온 학교인지라 다른 학생들 또는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 반감을 사기는 싫었기에 온 힘을 짜내어 억지 미소를 지었었는데 그 탓일까 계약날 이후로 나만 보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기분 나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최연정이었다 나와 비슷한 성격 탓에 급격히 친해진 친구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한다 했었는데 그때 나는 정말 그게 싫었다 장애인이 나를 기억기에 기분 좋게 열어본 편지지에는 내가 이곳에 오게 돼서 가장 처음 생긴 싫어하는 이의 이름 세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최연정 안 그래도 요즘 들어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문 때문에 가뜩이나 신경이 쓰이는 마당에 이런 편지지가 놓여져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다 혹시 주위 친구 녀석들의 장난은 아닐까 몰래 주머니에 구겨 화장실로 달려 펴본 편지지엔 그 아이와 나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연정이 나를 좋아한다는 소문의 친구들이 놀려대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 이 아이가 우리 반까지 와서는 내 책상에 이 편지지를 놓고 가는 상상에 정말 화가 치밀어 미칠 지경 이었다 혹시나 이 편지지를 놓는 동안에 그 장면을 목격한 아이는 없었을까 내가 반에 다시 돌아갈 때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안졸부절하며 수업종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온 수십분 이후에도 반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나였다 그날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치고선 집에 가지 말고 기석치기나 하자는 친구 녀석들의 손길을 뿌리치고선 황급히 집으로 향했다 마치 최연정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아는 듯한 눈빛들을 한 것 같아 나로서는 기분이 무척이나 껄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최연정에게 할 말도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악연인지 나와 최연정의 집은 걸어서 채 1분도 안걸리는 옆집의 옆집이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오지 않는다고 허름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우리집의 주위의 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허름하기는 그지 없었고 최연정의 집은 그중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대체 뭐하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를 단쯤 기울어진 초가집 이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최연정의 집에는 개인지 고민지 알아보기 힘든 웬 요상한 동물 한 마리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고 최연정은 불편한 몸 때문에 걸음걸이가 느려 나보다 한참이나 느리게 온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초가 돌담에 숭어 한참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다짜고짜 너나 좋아하지 마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날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는지 최연정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차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린지 세네 시간이나 지났다 점차 어두워지는 초전력이 되어서야 나무를 해 오는 제 아버지의 옆에 서서 집에 들어서고 있는 최연정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니 어느새 산 뒤로 모습을 감춘의 탓에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잔뜩 경계를 하고선 나를 향해 묻는 최연정의 아버지의 말에 한껏 웃음을 지어보인 나는 안녕하세요 기연이라고 합니다 연정이 친구예요 하고 답했다 왜 그렇게 살가운 표정을 해서는 인사를 했는지 나도 모를 노릇이었지만 그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어느새 경계를 풀고선 지게를 마당 한구석에 던져놓고는 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는 최연정의 아버지였다 그래 연정이 친구구마 하지만 그때가 되어서는 어느새 처음에 살가운 표정과는 달리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최연정을 노려보는 나였지만 그것을 눈치채지는 못했는지 이내 부드러운 어투로 나에게 운물을 묻는 아저씨였다 그래 헌디 이 시간에 연정이 한테 무슨 보일이야 아 연정이 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요 앞에서 할 말만 하고 갈 거예요 집이 가까운 터라 나를 자주 보았을 테지만 워낙에 장난꾸러기라고 온 마을에 소문이 단 한통에 마을 어른들은 하나같이 내게 정신 좀 차려라 말썽 좀 부리지 마라 고통만 들었던 나였다 하지만 마치 연기하듯 속과 겉이 다른 내 모습에 어느정도 마음이 놓였는지 그럼 얘기하다가 연정이를 들여보내라며 먼저 방으로 들어서는 아저씨였다 우리집 쪽으로 오는 길가에 놓여있는 큰 느티나무로 최연정과 함께 발길을 옮긴 나는 주변에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선 짝 소리가 나도록 냅다 최연정의 뺨을 후려쳤다 악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최연정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였을까 나에게 맞은 뺨이 무척이나 아팠던 탓일까 단발마의 비명만 토한 채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난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편지지를 꺼내들어 최연정에게 외쳤다 너 이 편지 내가 보냈어 구깃구깃 확김에 주머니에 쳐박은 편지지는 처음에 그 알록달록한 색감도 잃은 채 그저 하나의 쓰레기가 된 채로 내 손에 들려져 있었다 그리고 최연정은 그제서야 악물을 알겠다는 듯 벌겋게 부어오른 겸에서 손을 뗀 채로 고개만 까닭거렸다 너 나 좋아하지마 너 더러워 너 그거 알아 너한테 냄새 엄청나 악취가 난다고 나는 진짜 니가 다가오는 것도 싫고 생각만 해도 소름도 다 알겠어 라고 내가 말했다 마치 전투기가 폭격을 하듯 쏟아부은 내 말이 그 아이의 가슴에 어느 정도로 상처를 입히지는 생각지도 못한 나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내 손에 들려있는 편지지도 반으로 치져서는 둥글게 말아 쓰러져있는 최연정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진짜 너 같은 애 진짜 싫어 정말 학교에서 봐도 아는 척 안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는 더더욱 라고 말하며 그렇게 남등을 돌려 황급히 집으로 향했다 마치 몇 년 동안 괴롭히던 변비를 해결한 것 마냥 학교로 가는 나의 발걸음은 활기차기 그지 없었다 이젠 더 이상 특수반을 지나쳐도 그 불쾌했던 시선을 느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어제저녁 내가 때린 최연정이 어떻게 되었든 어쨌든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향한 학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 때문인지 학교의 작은 운동장에는 시골 마을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경찰차도 두 대나 와서 서 있었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 혹시 어제 최연정을 때린 것 때문에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일까 무서움에 휩싸인 나는 가방도 내 빙기친 채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걸어서 15분 연하 걸리는 거리를 3분 만에 전력질주 한 나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서라는 것도 잠시 어느새 느티나무를 지나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경찰차를 보았다 경찰차를 보고 놀라 집으로 가는 길 앞쪽에 펼쳐져 있는 행으로 움직였다 정말 나를 잡으러 온 것일까 내가 때린 것이 혹시 얼굴뼈라도 부러진 것은 아닐까 경찰서에 잡혀가면 감옥을 가는 걸까 그럼 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걸까 온갖 잡생각에 콧물 눈물 범벅이 돼서는 마치 도둑고양이 마냥 집으로 향하던 나는 어제 내가 있던 최연정의 집돌단 반대편 까지 이르렀다 이런 씨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세야 말세 내가 그 돌담에 도착 하자마자 최연정의 집에서 쏟아지는 탄식들에 나는 정말 큰일이 났구나 싶어 안절부절 못하던 찰나 갑자기 마을 아줌마들의 울음소리들이 쏟아졌고 경찰들의 고함 소리들이 메아리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가면 억울해서 어쩌냐 아줌마들 비키세요 진짜 거기 들어오지 마세요 아 시발 진짜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최연정을 때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나는 까치발을 해서는 내 키보다 약간 더 높았던 돌담한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참했다 마당부터 방문 앞까지 이어진 수많은 피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사 오기전 영화관에서 보았던 그 어느 공포 영화에서도 이처럼 많은 양의 피는 시발을 해서인지 공포에 젖어서 인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자꾸만 발이 떨려 오는 것을 나는 또다시 힘껏 힘을 주어선 돌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찰관 두 명이 방으로 들어가는 그 틈의 방안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 나였다 그곳에는 최연정이 얼굴이 보였다 마치 숨을 쉬지 않는 듯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최연정의 얼굴 최연정의 얼굴이 있었다 엄청난 악몽에 시달려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일어난 나는 온몸이 땀투성이었다 이곳이 대체 어디인 것인지 이사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침대의 푹신함에 이곳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던 것도 잠시 나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부모님의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만나고 나니 문득 떠오르는 것 하나 최연정의 얼굴 경찰관이 문을 모음 등은 하나도 없이 달란 그 아이의 머리만 말이다 나는 그 얼굴과 마주하고선 공포심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려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었다 그때는 들을 수 없었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 들은 내용은 이러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서울남자와 바람이 나서는 최연정을 낳은 채 도망을 쳤다 그 뒤 술로 삶을 간간히 이어가던 최연정의 아버지는 아이의 교육도 마다한 채 시골에 박혀서 살기 시작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흑심이 동안 그는 최연정이 10살이 되던 지음부터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한다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최연정은 당연히 또래 아이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은 결국 연정에게 장애 아닌 장애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군청의 한 복지관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단 말에 같은 또래의 중학교 특수반에 최연정을 입학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연정의 집에 찾아간 그날 서울말 둘을 구사하는 난생처음 찾아온 딸 아이 친구의 방문은 서울 남자를 따라 자신과 아이를 내팽기친 전 부인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너도 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냐며 폭행하다 최연정이 충격에 모시겨 숨을 거두자 그것을 은폐하고자 시신을 사실 일로 인해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내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100% 달라졌다는 점과 무리해서는 까치발로 돌담 넘어 그 집을 바라보았을 때 때문이었을까 내 두 다리가 그 이후로는 미동조차 않는다는 점이다 연정이 그 아이의 마지막까지 마치 연정이 악취 때문에 도망친 것 같이 무능력하게 기절해버려 위로해주지 못한 것 때문일까 그것 때문에 받게 된 버리라면 이제는 이 두 다리가 움직여 한글자막 by